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이준석 스나이퍼 미녀 정치 유튜버 말이 잘 안 나오네 김명윤TV의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석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돼도 않게 라이벌 의식을 하나 자꾸 전향을 하고 그러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프다 저는 이제 아프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으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정강정책을 내고 이런 것들 보면요 이제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댓글들을 좀 수집해보면 망상장애가 있다 과대망상? 네 그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메타버스 이준석의 메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금 미움의 대상이 살짝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미움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체급 체급도 안 맞는데 정말 완전 라이트급이 이 헤비급에게 쨉쨉쨉 날리고 있으면 그 헤비급은 치워 이런 느낌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상대를 안 해요 대구를 안 해요 대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존재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준석의 학력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계속 쪼그라들게 만드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한 수 아니 한 세 수가 더 높으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시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또 4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달라요 하하호 웃고 있다가도 직접 만나보시면 하하호 웃고 있다가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굴 확 바뀌고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진짜 얼음 얼음땡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준석이 자꾸 쬐쬐쬐쬐쬐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저기 우주 밖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도 정신이 지구를 떠난 것 같아요 자기 말 공약은 실천했어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그랬는데 정신만 일단 떠나고 몸은 아직 안 떠나고 몸까지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신은 지구를 떠났어요 인간계에 살다 보니까 육체가 지금 지구에 머물고 있으니 그런데 정신세계는 안드로메다로 정신세계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정신세계가 좀 많이 우리가 많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제가 요즘에 좀 밀고 있는 게 그 전에는 위키리라고 위키대백과사전 항상 인터넷으로 뭔가를 본다 위키리였는데 그다음은 이제 하바드 이구라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대구각설이라고 좀 밀고 있습니다 대구각설이 대구각설이 대구에 가서 정당의 지지자들 모집한다라고 확산기 들고 선거법 위반이었잖아요 확산기 들고 얘기했는데 그 수송못에서 정말 놀라울 만큼 무관심 속에서 끝났다 그래서 저는 대구각설이로 밀고 있는데 대구각설이 타령해봐야 손님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서에 맞지 않다 보고 있는데 이준석이 빅텐트 그 얘기는 후차에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에게 처음에는 긁지 않는 복권이다 군계 이락이다 빨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내면 기대한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살살살살 했는데 무반응하니까 이제 삐진 거예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움을 그대로 옮겨왔다 연일 난리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꽁치 지난주는 꽁치구이 발언을 해서 꽁치구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횟집 밥상을 뭐 유명하게 만들 수 없다니까 생각하는 게 고작 밥상 차림 밑반찬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찍개다시로 꽁치구이 잘해봤자 한동훈 비대비를 밥상에서 찍개다시 그런데 이게 공감이 갔으면 그런데 이제 조중동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쉽게 다루지 않아요 요즘에 요즘에 다루지 않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이준석이 한동훈에 이제 막 진짜 시샘을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92 티셔츠 갖고 시샘을 하더니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출근길에 든 던킨 도너츠와 커피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림이 되거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예전에 형사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예전이에요 법무부 장관 때 지금 오늘의 한동훈이 아니에요 오늘의 한동훈의 그 행보에는 이딜 게 없으니까 예전에 청사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수트핏 좋잖아요 던킨 도너츠 한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의도됐다 그 의도됐어요? 네 야 멋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의도됐다고 그러지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준석 서 있는 거는 자주 봤어도 걷는 거 보셨는지 아 맞지 종종 걸으면 이거 아니요 볼 수가 없어 아니요 저는 저는 그때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되기 전에 한번 이제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한번 봤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 쓰니까 근데 누가 봐도 머리 이렇게 미용실 다녀오고 백팩 매고 누가 봐도 이준석이긴 한데 어머 한 세 걸음 뛰는데요 진짜 빨 터졌잖아요 걸음이 이거는 내시걸음이에요 내시걸음이에요 쨍쨍쨍쨍쨍쨍쨍 그리고 팔도 막 딕딕딕딕돼요 이게 똑같은 풍채에 있으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드시고 걸으시긴 해요 근데 걸음도 굉장히 특이하긴 해요 근데 이게 풍채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게 달라요 이렇게 고개도 숙이면서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남자는 걸음걸이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죠 그거 여자한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승 씨가 반한 게 노무현의 걸음걸이 논두렁에서 쫙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그렇게 멋있더라는 거야 그 옛날에 그래서 반해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전 나중에 이제 방송 끈 자기들끼리 눈이 맞는 게 있어요 방송 끈다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주변의 이웃으로서 우리가 보면 거시기한데 저들끼리 걸음걸이가 매력 포인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걸음걸이를 보면 진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스가 있지 포스가 딱 있어요 손을 흔들고 걸어도 이준석 걸음걸이 한번 올려줘 봐요 정말 기가 차고 이거는 펭수 걸음보단 못해요 펭귄 걸음보단 못하는데 펭수 걸음 귀엽긴 하지 이거는 정말 띵띵띵띵 걷는데 세 걸음 걷고 저는 이제 미간을 잡았는데 한동훈의 걸음걸이를 보시면요 괜찮아요 보폭도 괜찮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바리쿠트 휘날리면서 핏도 좋고 그게 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동훈이 아니라 어제 한동훈이 아니라 오 싫어 이거 지금 슬로우 비디로 한 거야 이거 되게 나쁘... 이거 아니에요 띡띡띡띡 걷는 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건 슬로우 비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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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거 봐 이것도 신경 무지하게 써서 걷는 거지 무지하게 쓴 거에요 요즘에 걸음걸이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나름 신경 쓴 거야 네 아주... 계속 걷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것도 신경 쓴 거네 신경 나름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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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허훈아 비대위가 탈당... 저거 저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이거 허훈아 비대위가 탈당할 때 허훈아 앞에 걷고 이제 이준석이 뒤에 걷는 걸음도 보시면 그게 그냥 신경 안 쓰고 걷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오늘의 한동훈이 아니라 지난 봄모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의 던킨과 커피 그것까지도 이제 샘이 나가지고 이거 이거 조작이다 그리고 그 출근길에 집에서부터 그 정부 청사까지 던킨이 상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조작됐다 이거 의도됐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야 무슨 신이 나갔구나 실제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광주 경기도 광주에서 청사로 서울역을 거쳐서 가셨어요 그럼 던킨이 있으니까 서울역에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던킨 커피 꽤 깔끔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가서 사온 것도 이제 이준석 눈에는 한동훈이라서 미운 거예요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미식간에 왜냐하면 던킨 커피가 맛있어요 아 이거 이것도 PPL 광고 아닙니다 아 그러네 저도 그거 알아요 이야 미식간에 무슨 스타벅스라든가 무슨 뭐 다 진짜 던킨 맛있어요 던킨 커피가 맛있어 맞아요 야 그거 맛을 아네 깔끔하게 나도 그 던킨 커피 좋아하는데 약간 미국물 먹으신 분들이 던킨 커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직 한동훈 위원장도 미국 먹었지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있었던 1992 티셔츠 사건에서도 부산에서 기타 학원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서면에 서면에 기타 학원이 있어요 유명해요 아 기타 학원이 어딨나 다 어디든 있는데 서면에만 있어요 아니요 부산의 서면에 기타 학원이 유명하구나 거기 이제 연예계에 또는 음악계에 좀 진출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제 기타 학원 많이 등록하시고 거기 출신들이 네 네 네 옛날에 미장원 샤넬 미장원 출신들이 미스코리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거네 이제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비가 부산에 갔을 때 완전 이거는 대선주자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엄마가 BTS 공연도 직접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가셨는데 한동훈 코엑스 그때 달랐다고 너무 달랐다고 이게 세대를 아우르는 게 세대를 아우르는 게 뭔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확신한다고 제가 이제 대선까지도 분명히 한동훈 가면 끝났다 아 어머니? 네 부산에 뜨거운 피긴 하지만 확신한다고 그게 세대를 아우르는 게 그러니까 2030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자 남녀노소 남녀노소 다 판매 직원들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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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가 났더라고요 아 그 젊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인기가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찍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미운 거예요 이정재의 인기를 능가한다는 소리가 나돌더라고 이정재가 섭섭하겠어요 이정재 친구인데 둘이 고등학교 공장 그런데 모래시계 때 그때는 이정재의 이권에도 확 할 때인데 그 정도의 느낌일까 한 하는 순간 확 하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2030의 여성의 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가 그냥 미운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꽁치구이 얘기했다가 이제는 던킨의 커피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동훈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들을 보면 조중동도 이제 이준석이 이렇게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리는 게 이제 물이 됐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키웠지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었어요 특히 조선일보 TV조선에서는 이준석 되게 이뻐했어요 진짜 키웠어 요즘에는 손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까지는 잡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생방송에 라디오에 빵구를 냈으면 그 다음에 절대 안 부르죠 작가분들도 섭외했다가 아니요 저 오늘 좀 바빠서요 그래 다음은 없다 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뻐해요 그런데 그 이쁨이 이제 몇몇의 이쁨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한동훈 비대위를 이쁘고 좋아하니까 이 샘이 샘이 터진 건가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고 이런 거에는 하수다 하수야 하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번 이게 화면에 띄우시면 요즘에 조롱의 이준석의 그림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공천 안 주면 다 저한테 오세요 그 말은 줍줍줍 쓰레기 하체장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준석의 신당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왜 가있노 할 정도로 공천 안 주면 다 저한테 오세요 배치 30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웃기고 앉았네 미친놈이 너나 다뤄 너 노원에서 3번 떨어져 놓고 무슨 전국을 네가 30개 마이너스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에요 노원의 마이너스 3선에 대한 조롱으로 웃기고 앉았네 저 와요 다음 페이지 사진은 제가 요즘에 이제 페북 상단에 고정했던 사진인데요 그 누구도 놀라울 만큼 관심을 두지 않나요 대구각설이 제가 요즘에 이걸 보고 제가 대구각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 이준석이 친중인사 그러니까 중국발 우리나라의 중국발 정치인으로 가장 대표되지 않을까 여기 나오네요 중국대사 싱하인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제가 두 사람을 꼽았어요 하나는 이재명 하나는 이준석을 꼽았는데 그 외에 중국발 하태경부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지금 전 당대표와 현 당대표로 뽑았는데 이준석은요 바디랭귀지가 없어요 싱하이밍이 워낙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싱하이밍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사람들 서열하고 상관없이 다 알로 보고요 중국말로 먼저 해요 중국말로 먼저 해요 그런데 중국말이 되니까 둘이는 바디랭귀지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 중국말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보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싱하이밍 막 얘기 듣고 있죠 싱하이밍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이재명 왔을 때 한국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부 중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바디랭귀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준석하고는 바디랭귀지 안 해요 대화가 돼요 아시잖아요 이준석 고등학교 3년 중국어 공부하고 하버드 가서 하버드 가서도 중국어 공부 초급 중국 고급 과정 다 들었잖아요 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집에서도 중국말을 하고 있다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말 굉장히 상당히 잘한다 그래서 중국발 중국발 정치인의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긴 것도 좀 중국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걸음걸이도 중국 넷이 걸음걸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이준석이 한동훈 비대비를 걸고 넘어졌던 1992 티셔츠 저거 품절대란 그날 1992 부산이잖아요 저거 보고 한동훈 천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재야? 저때 염종석 신인 투수였는데 롯데를 그때 저희 중학교 그때 우승했죠 나이가 다 벌어서 학교가 시끄러워서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이제 우아악 하고 롯데 그때 혜태가 있을 때잖아요 또 난리였거든요 정말 그때는 말도 못할 정도 박종부터 시작해서 투수들 우리가 뭐 야구를 알아 이렇게 야구가 재밌구나 했는데 이 감성을 최동원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태 92년에 난리였죠 우승하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못했어요 쭉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롯데는 야구에 보러 간다는 그게 이벤트고 그게 재미거든요 사직구장 네 사직구장 그 봉다리 응원 봉다리 응원 아시죠? 봉지 응원이라고 얘기해요 봉다리 이제 머리에 쓰고 그거를 좀 따라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 서울 부산 갬성을 모르는데 아 여기서 빵 터졌어요 근데 요것도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롱이다 미친놈이야 아니 한동훈 비대위가 할 일이 없어서 부산 가면서 부산 시민을 조롱하겠습니까? 그 조롱했다는 이유가 그거죠 92년 이후에 우승을 못했는 게 그 조롱한 거다 야구를 못하면 92년 이후에 우승을 못하냐 이런 거야 미친놈이야 근데 또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을 조롱했어요 그거는 부산 팽 자체가 부산 시민을 조롱한 거죠 그거 쉴드 치려고 한동훈도 깎아내리려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92 이거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쉴드 치기에 한동훈 조금이라도 스크러치 내려고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좌파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정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좌파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어찌 됐든 싫으니까 나도 이재명 쉴드 쳤어 라는 사인을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좌파 색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다음 페이지가 오늘 자에 한동훈 비대위의 던킨에 대해서 이런 거 야 너 컵 잡는 것도 이거 섹시하게 잡네 이렇게 우린 이렇게 잡잖아요 잔이 있으면 우린 이렇게 잡는데 이걸 또 이렇게 섹시하게 잡네 왜냐면 컵 컵과 함께 핸드폰과 메모장을 같이 잡아요 아 이야 손가락이 길구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짧은 손가락으로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멋지다 한동훈을 이게 연출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스타일이 원래 그리고 기타를 쳤잖아요 손이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 안경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트핏 아 근데 뭔가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저기 뭐야 저 아빠들이요 한동훈 비대위를 뭐 가발이니 뭐 이렇게 어떻게든 스크러치 내려고 하는데 가발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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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그 있잖아요 평균치의 헤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평균치보다 조금 작은 헤어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풍성한 헤어를 가지고 있는 DNA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숱이 많아서 그런지 가발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숱이 많아요 숱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축복인 거죠 가발 아니에요 아 가발 아니에요 이거는 가발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운 거야 왜냐하면 흠잡을 게 없어요 귀도 잘생겼어요 아니 그리고 가발이면 어때 그러니까 가발 쓰는 사람은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머리 원래 남성 호르몬이 센 사람들이 남성다운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발 쓰는 거야 열불인 너 보세요 아 남성의 자랑이야 그걸 갖다가 가발들이라고 공격을 해 공격할 게 없으니까 공격할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발은 아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격 수준 자체가 이제 이제 아니 그만큼 공격할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자 이준석이 한동훈의 던킨을 가지고 이제 또 소리를 했는데 간지나네 간지급한 대왕입니다 진짜 간지나요 그래서 결론은 이준석 그냥 상대를 다시 찾으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상대는 우리가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찌질하게 코 찔찔 흘리고서는 엄마한테 땡깡 부려가지고 용돈이나 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데서 찾아야지 어디 우리가 아는 이상한 데서 찾지 말아라 댓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순북에서 찾든지 준 자이밍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